이혜원입니다 이혜원 선수도 지금 버디펫이 다른 단쪽에 갔죠 지금 올라와야 됩니다 이단에 올라와서 버디펫 상당히 먼 거리 오우 와 홀을 스쳤어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 퍼팅감 참 좋네요 드림투어에서 평균 타수 68점 하때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대단한거죠 평균 타수가 68점 대라는 것은 어느 투어에 있더라도 대단한 평균 타수입니다 물론 이 전기투어에 같은 그런 골프장의 환경은 아니에요 대회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거죠 어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살짝 스치고 돌아 나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이에요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.